술안의 음악을 좋아하는 저는 여러분과 아름다운 시간 만들 노웅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서울숲에 모였는데 서울숲 굉장히 저랑은 먼 곳입니다. 서울까지는 되는데 숲이 조금 힘들어요. 이 좋은 날 정말 최근에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서울의 하늘이 어땠는지 거짓말처럼 늘 그림 같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순간 처음으로 먹구름이 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서울숲 오랜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술안 씨의 음색과 여러 가지 술안 씨의 비트는 이런 흐린 날 더 최적화된 음악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보다 앞서 술안 씨를 뵙고 왔는데 정말 술안 씨가 준비를 많이 한 게 오늘 어딜 봐도 햇빛이 1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너무 특별한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콘서트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수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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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음인 보게요! 수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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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흐려서러운지 전혀 안 들리네요. 술안의 음악도 줍고 힐링도 줍는 수줍음! 정말 많은 곡을 준비하고 있고 술안 씨가 정말 직접 만나는 만큼 왜 이달이 만드는지 아실 거예요. 그동안 얼마 안 됐는데 워킹이라는 멋진, 아주 열심히 준비한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진짜 최근에 이렇게 술안 씨처럼 경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는 가수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엄청난 기록을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있는데 오늘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직접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늦게 주시는군요! 그럼 우리 말 많이 하지 말고 일단 음악을 듣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여러분 I say 수, you say 난 작게 하세요. 수, 난! 수, 난! 수, 난! 자, 수, 난 씹니다. 큰 박수부터 끼우고 갈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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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세페 호흡세페 은혜 은혜